방목판이네 운전하는거지 물을 마셔 물을 내가 운전하는걸 찍고 지랄이야 얘들이 태면집이든지 나 혼자 방목판이네 운전하는거 신기하잖아 언제봐도 신기하잖아 심하대 아니 너무 충분히 잘 보여 그렇게 안해도 운전대 잘 써봐 유튜브에 올리면 PPL이라고 욕하는거 아니야? 욕 먹지 뭐 너 보험 있어? 없지 보험같은거 없는데 내가 보험 있어야돼? 사고나 나쁘다고 하지 말아줘 너한테 아 너한테? 이 새끼야 아프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죽지 않으면 아프다고 할 수 있잖아 많이 안나오지? 미안한데 흘릴까봐 입대고 마셔버렸어 아니 안흘려 그리고 그거 되게 졸졸 나온다니까 이거 뭐야? 물이 아니네? 맛있다 보리차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또 그지랄하는거야? 나 정성스럽게 찍고 있는데 그지랄다니? 어 시발 스타벅스 뒷지까지 찍었는데 이마트 와서 여기 판매해 이게 찍기 시작하면 관종처럼 찍어야 된다니까 여기 몇 층이야? 몰라 뭐예요? 4층 53번 지하 4층 53번 아니 찍었어 네가 얘기하는 거 싸워 아니 네가 얘기하는 거 안 보여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시발 알겠어 야 누가 저 바지 입고 왔냐고 너만 입고 왔잖아 말을 해야 될 거 아냐 야 나 이거 지금 빨랐어 일할 때마다 맨날 입었어 진짜? 안녕해줘 안녕해줘 왜 그렇게까지 가까이 찍은 거야? 확당 오니까 너무 가까운 거 아냐? 한심 한심 한세주 어? 주추먹을 거야? 나 먹을래 소주한 것도 내가 생겼는데 우리 놔꼬 도이맞고 샀어 나 깻잎을 엄청 먹어 깻잎만 더 사면 되잖아 여기 깻잎이 여기 있을 텐데 깻잎이 깻잎이 나 양파 좋아하긴 하는데 나 양파 좋아하긴 하는데 아야 아이고 미안 유기라는데? 이진아 이진아 이거 줘 나 요즘 초딩말씀 긴급제 자 여쭤봤다 할게 이거 뭔데?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너만 나오는 거잖아 이거 썸네일 너만 나오는 거잖아 알았어 썸네일 꼭 해줄게 전김 전김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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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갈비 돼지 불고기 LA갈비 목살 너서는 맛있어 새송이 아니면 오산가 양송이가 독이랑 구워 먹지 않나? 그냥 이거 하나 사고 양파 하나씩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양파 구우면 금방 먹어 양파 뭐 사야 돼 이제? 햇반 햇반 이거 해줘? 다들 장을 보느라 분주하다 이거 썸먹는 거 이거 재밌냐? 재밌냐고 이게 앵글이라는 거야 뭐야 미친지 하현이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많지 개인적으로는 햇반은 짜리 안 돼 졸려 나도 커피 안 마셔서 단 거는 안 넣었냐? 단 거 어디 있어 야 단 거면은 터클이 넣어야 돼 터클이 넣어야 돼 야 햇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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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니 거 너무 컨트롤하니 힘들어 햇반 여기 아 다 흥분기 6개 그거보다 그냥 이거다 이게 낫지 너네 밥 많이 먹어 고기가 너무 많아 진짜 이거면 돼? 설진이 욕할 거 같아 봐봐 설진이 분명 욕한다 사람이 분명인데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뭐야? 봐봐 우리 고기가 많아서 밥 많이 사면 안 돼 어디 있는데? 이거 인산비도 달아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럼 나 어차피 안 먹어 뭐야 우리는 이제 물 사면 돼 물 큰 거를 두 세 개 살까? 라면 끓여먹을 때 그냥 이걸로 끓이면 되잖아 나 열 라면 먹고 싶어 나 틈새라면 인생 라면? 없어 보이지 않아? 틈새라면 왜 먹냐고 틈새라면 왜 먹냐고 나 틈새라면 먹잖아 나 틈새라면 못 먹는데 나 틈새라면 못 먹는데 나는 그러면 란카오 속수도 먹어 라면 고르는데 한 세월이네 한 세월 괜찮아 깜짝이야 이거 맛있다 왕뚜껑이야 너도 그냥 왕뚜껑 알았어 나랑 왕뚜껑 뭐야 뭔지 하라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네가 왜 책임지는지 못할 것 같아 진짜 그냥 왕뚜껑 내 얼굴 보여?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 레몬을 좋아하는 이유 너에게 레몬이라? 레몬? 근데 약간 멋있어 레몬 좋아하는 유진이로 자막 따라줘 그냥 끝났어 이 정도 먹겠냐? 읽어서 읽어 모자로 먹으던 그래 틈을 왜 끊은 건지 틈을 왜 끊었어? 건강 때문에? 너무 많아 건강도 끊었어 인가? 왜? 자 하나씩 옮겨봐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? 구독자들 비구독자들 같이 7일 넘치고 아찔하면서 재밌어 아 어 야 팬오더로 주문했는데요 오더나 빅뎅 어때요? 예지 예지요 예지 예지 예지요 예지요 예지 재밌게 벌어요 얘들아 맛있게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예지님 감사합니다 예지님 예지님 실제 사람을 되게 좋아하나보다 이게 진짜 어떻게 해요 내가 앉아다 그랬잖아 아 어떡해 어떡해 손 손 손 할 줄 알아 손 너무 귀여워 손은 못해 손은 못해 예지야 마스크라도 벗어 마스크 쓰니까 환자 같잖아 예지야 왜 지친거야? 너는 운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말을 되게 심하게 하네 사실 운전하면 덜 피곤해 저 정도 흙이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? 강미도 알았으면 이마토에서 먼저 사왔지 여기 무슨 테라스도 있어 대박 따라라라따 여기가 내가 반멸해야지 따라라라라 새언니가 이거 러미로 여기 다 있는 거야? 나 조미료 밑에서 갖고 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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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서? 저희 같이 가자 필요한 거 같이 챙겨야 돼 나 같이 챙겨야 돼 아 지영이 좋아 나한테 내 봐 지영이 좋아 대박 나 전기로 했어 집이 이렇게 좋은 줄이야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넣을 거예요 다이슨이 있어서 넣을 수 있나? 이거 넣어야 돼요 안 샀습니다 후라이팬? 야 후라이팬 가져와? 아 진짜 와우 소리가 고마워 재방담 재방담 고맙다가 파인애플 먹을까? 이거 내 거 아니야? 고민한 거 아니야 파인애플 각자 가져가자 나는 생파인애플을 못 먹어 내가 급식 안 빼서 먹었죠? 기억이 없는데? 나 생파인애플 안 먹어 급식에 파인애플 나온 비율로 내가 조금만 먹어볼게 맛있는데? 약간 먹으면 맛있냐 그건 아니야 나 이렇게 자라주면 어떡해 그걸 어떻게 자라줘 너무 크지 빨리 마 그냥 이거 먹다가 바로 먹을래 안 먹을래 어휴 궁금해 근데 좀 자려주라 아 진짜 자라준다 아 너무 많아 아 아 맨날 써 좀 쳐 좀 쳐 쳐 쳐 아 기분이 약간 따로 내놓은게 땡보다는 맛있어 그치? 좋으면 자라 따뜻한 거 진짜 맛있어 개새끼 손이 냄새 안 나잖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얘가? 안 먹었어 이번엔 진짜 5대1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정도가 이 정도가 고기타다도 여기 있어 고기가 많아 지연아 나 지금 뒤집어도 돼? 뒤집어도 돼? 안 돼 아직 안 돼 너 왜 이렇게 강압적이야? 너 고기 먹을래? 응 나 INFP 아니고 ENFP이래 그게 그렇게 충격이야 너? 아니 외향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거 너 외향적이야? 응 외향적이냐고 너가 외향적이진 않냐 외향적이진 않냐 내가 너네 셋 다 먼저 말고 온 거 같아 아니 너한테 진짜 먼저 말고 나한테 모든 걸 먼저 말고 외치는 처음 왔어 설지연이 외향 아니야? 아 그러면 진짜 나 존나 찐네 양인데? 얘 그거잖아 이게 저런 거 보니깐 내가 아니야 왜냐면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야 사람을 만나고서 애가 멈춰가잖아 볼틸 수 없어? 볼틸 수 없어 내 차이 있어 내 차이 있어 괜찮아 고기 찾아줄게 고기 없는 거 없어 고기 많이 많이 진짜 빨라해 여러분 선호는 첫인상이 가능했어? 아니 근데 약하면 야 이거 봐 안 꺾어 먹는 거야 내가 꺾어 마셨다고 했잖아 너 꺾어 마시라니까 내가 언제 월삭하라고 강의한 것도 아니야 너 꺾어 마셨네 선호 처음 만났을 땐 다들 기억이 안 좋잖아 내가 한 다섯 번 얘기할게요 나는 나를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너 해결이야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나 작아졌다고 한 거잖아 작아졌다고는 안 했고 그냥 정XX 사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어 나는 얘네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고 얘네가 안 가는 거야 왜? 왜냐면 너네가 너무 친해가지고 영원해가지고 어 그러구나 너도 약간 쎄게 다녔잖아 응 화장을 쎄게 다녔잖아 근데 얘가 그 근데 첫인상은 노는 애 안 좋았지 왜냐면 경기가 적응을 못했거든 이랬잖아 전화 기왕현이었는데 잠깐 살다가 여기 보니까 너무 멍청이 취급을 받아서 약간 나는 약간 바보인가 이 생각도 있어 아 얘 뭔가 친구의 미련 없다고 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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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 느낌이면 아 얘가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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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였어 3주 받았는데 얘도 그랬대 맞아 3주 누나가 났어 나도 문상 사놨었는데 아 그래? 맞아 문상 사놨잖아 문상 사놨잖아 이래 남았는데 시발에서 막 이 새끼 났어 시즌 찍고 싶어도 말고 그때 사회성이 없었어 진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말할 거 같아 끝나면 이렇게 빨리 3주 정도 한 거 응 알아서 뜯어 먹어 2주 정도 1주 정도 2주 정도 조진 거야? 조진단 그래 아주 좋아 아니면 나만 먹을 때 전 같다 야 외장 거 한꺼번에 마시는데 어 그렇게 안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약간 의미해야 돼 근데 좀 맞아? 좀 마시는 것처럼 얘기하면 아이고 궁금한 얘지가 얘기했습니다 와인만 허락하는 거 혹시 마신다면 와인을 마시는 거 같아 지금 와인은 먹을 때 기분 좋게만 마시는데 하하하하 와인은 기분 나쁘잖아 내가 한 번 마시는 거 나도 안 맞아 너무 써가지고 나는 아 그렇게 국갈 정도로 술 마시는 날이 별로 없는 거 같아 나는 막걸리랑 와인이 좀 그래 이 새끼는 막걸리랑 막걸리랑 여기 지어있잖아 막걸리 젠병이야 진짜 그런 거 같아 야 먹어도 그래 맛있겠다 야 존나 이거들 이거들 이거 그냥 먹어줘 네 선우 동식이 한국에 들어왔대 국가유주사들 안 들어왔어 아직 야 왜 들어왔으면 여기 안 왔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선우 그 정도는 아니잖아 동생이랑만 있잖아 응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안 만나지잖아 근데 너네는 만나 야 너네가 날 안 만나준 거겠지 야 이왕 시간이 안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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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동영아 줬어 김치찌개 줬어야지 먹는 건 다 부지는 거야 성진이 이거 먹을 거야? 여기 붙어있는 게 제일 맛있어 일단 너 먹어 선우가 다 먹는 걸로 선우 먹어라 나도 이거 먹었어 맛있다 아니 이거 진짜인데 맛있어 이거 여기 붙어있으니까 제일 맛있어 이거 먹을래 너 부지 야 이거 안 따라서 선우 야 일부러 선우 알았어 알았어 선우 못 먹게 하려고 짜는 거 죽겠는데 야 비중적이지 짠짠짠짠 제발 좀 막히자 제발 좀 막히자 야 소중한다는 거 아니야? 왜 고품이 안 나? 그랬을 때 짠 잠깐만 X발 말고 개새끼야 언제 또 하지마서 꼬꼬마셔 어떻게 계속 언제 꼬꼬마셔 아니 이거 진짜 선우가 불안이 세지 응 X발다 했다 나 껄리 할게 서라고 맞아 너가 자꾸 조진다고 그래서 내가 조지려고 넌 응 네 아 미안 왜왜 동네 맛을 언니가 알려줬는데 분노하다 잘 맛있다 잘 타 먹어 야 너가 겁나 맛있어 나 먹어볼래 하나 더 구워줘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맛있다 맛있다 밥을 이렇게 맛있냐 모르겠다고 왜 오늘 고기 되게 잘 먹는다 내가 지금 배불러 날까 배불러 날까 일단 먹어봐 너 지금 이 고기가 남았어 이 고기까지 처리해야 해 내 고기 다시 가져온다 다 되게 감쪽하잖아 이거 버리고 숨겨둔 내가 먹으라고 먹은 거야 진짜 고마워 내 짤린 거 먹으니까 손잎을 가져와 갈래 나 왜? 내가 가져올려 갈래 와 아 진짜 가져올 거 있어? 물티슈? 차이저어 물티슈 차이저 우와 전소지 진짜 이게 없으니까 맛이 표현이 뭔가 할 수 있어 뭔지 알아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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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좀 건져서 타 뭔데 안 돼? 내가 다 먹을게 응 말이야 갈비 갈비 얹어 먹었잖아 근데 쏘일 거 같은데 야 너무 무서워 야 술이 약해 원래 술이 약해 술이 약해 난 싫단 얘기를 하잖아 왜 조만간 철 거 없잖아 이런 얘기지 나이 안 멀리 안돼 한번만 먹게 되게 맛있어 깜짝이야 뭐 했잖아 너는 이제 깜짝으로 먹었어 맛있다 맛있다 너 무조건 밥이랑 대결하는 거에요? 응 다녀놨어 근데 진짜 너 밥을 먹어서 그래 너 밥을 먹어서 그래 천천히 오래 먹으면 밤에 칼칫갓 칼칼 칼칼 그런 생각으로 온 거 아니었어? 왜? 앞에다 먹어야 돼 너 너 너 너 너 이거 뭐야 아빠가 아빠가 아침부터 헬로스트에서 포장 다 담아놓은 거야 무조기야? 무조기야 무조기야 이거 나 응 가전시가 딱딱해 아니 딱딱해 어우 아예 없네 따지겠다 그게 징그러워 너 아 진짜 웃긴다 저거 정리해놓은 거 진짜 웃긴다 너무 질서정연해 헬리 혜성이 어딨어? 대답 대답 아 여기있어 저기있어 헬리 혜성은 화장 옆에 텔레타시 칸을 하고 가서 다음편에 텔레타시 칸을 하고 얼굴 아파 모서리 칸 아 뭐야? 근데 왜 이걸 안 뭐야? 근데 왜 이걸 안 뭔데? 뭔데? 당신은 우주의 규칙을 위반했잖아 너 진짜 우주의 범법자야 아? 내놔 내놔 아 사과 칼같아 은행은 칼같아야지 45만원 줬어? 45만원 줬어? 아 X졌네 안녕 유진아 지연아 너에게 맡긴다 선호의 조짐은 16만원 야 4만원으로 나 거슬로 못 줘 틀려 없어 너 그렇게 작은 돈 모아서 우리 밟을 수 있을까 야 원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얘기야 우주의 평화에 귀여운 공이 큼으로 상금을 수여하는데 누나 존나 귀 진짜 잘 지어야 된다 5만 5만 5만? 야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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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큰 돈이다 야 3만원 있잖아 5만원이야 설지원 천영자 104만원인데 야 선물은 7 나도 7 타죠 블랙홀 뭔데 수여 설지원 왜 안 세우지? 본망하는데? 너가 UF 예고 형님 20만 야 솔직히 선호한테 주는 건 기쁨만으로 야 무슨 자산 사업이냐? 야 큰 돈 먼저 살 거야? 얼마인데? 30만 일단 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사는 우리가 준 돈으로 이게 아이고 이런 게 애키만 아니 우리가 준 돈으로 산다고? 아 이런 게 진짜 너무 고력적이다 진짜 너무 고력적이다 정말이죠 정말이죠 진짜 나야? 17만 20만원 조개 안 20만원 조개 야 너 저것 좀 더 달려 겨우 정해줘 얼마 안 해 겨우가 얼만데? 15만 뭐? 15 그게 얼마 안 해? 대시? 없어 아니야 너 땅 보니까 너 땅 보니까 봐주면 안 되겠어 지난만지를 안잖아 니네 아까 달라더니 딱 맞춰서 주세요 저거 남기려고 저 새끼 진짜 장착할 수 없어 어 야 선우야 물병 좌 얼마야? 아하하 15만원이야 왜? 그대로 주네 내가 투자의 귀재라고 나 진짜 간당간당하게 연명하고 있어 뭐가? 제 카드 계좌나와 진짜 다른 사람에게 가위바위바위보 시키고 진..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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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진 사람과 함께 주사위를 던져서 도착하는 곳으로 함께 가시오 둘 다 헨리 해선 나 화석 있는데 땅? 아 화석이요 ㅅㅂ 말 석 석 석 얘도 얘랑 내다 모든 행동이 지도자들로부터 온반마블 직관계죠 한 사람이 다섯 개의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5법하기 5법 미친만 5법하기 5법하기 행동 됐어 만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얻어 내가 지금 9개니까 됐어 너 5법만 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? 얘가 주고 뭐가 뭔나더라고 뭐가 뭔나마 얘 주면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지 내가 이거 45조야 30 아 그렇네 30이 애 이름이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5법만 만줘 나 5법만 팔아놔 뭘 팔아 땅 팔아야지 어쩌겠어 너 땅을 어떻게 파는데? 난 안 받았어. 이제 너야? 예. 되게 조젓인 포즈다. 누구리가 너무 코더리! 게시음대로 납스! 그럼 이게 썸이야? 예젓? 우리 사이에서 살짝 이 빙은 버지 마니? 석걸w 나는 아닌데? 내꺼네? 내꺼로 사진 찍자 너 아직 썸은 건 아니겠니? 야 근데 내가 솔직히 술을 안 취하는 게 이상해. 나 거의 3병 마셨어. 어휴. 호나야, 폐 좀 빨리고 파기 날래? 다 증나게 하지 말고. 뱀표피 노래 풀어주면 돼. 진짜 그대 같은 병아리. 자꾸 병아리랑 못 마셔. 언제 산 거야, 너 이거? 내가 개 잘 어울려. 근데 진짜? 너가 그 병아리 같아. 다 쓰러 갔어. 운이 좋은 편이네. 그 밖에 먹겠습니다. 떴어. 대박. 얘 또 있어. 설마 너 있어? 미쳤네. 아까 조작권에 그냥 보상을 받네. 어머 어떡해. 이거 몇 점이 있어, 몇 점이 있어? 끝까지 해봐. 많이 싸워요. 모자. 야 내야 돼. 양아치 새끼야. 잘못했어, 이것들아. 이걸 내가 가져가야 돼. 자, 선호 점수 해줄게. 우와. 봤어? 한 번 더? 한 번 더? 나 거의 오늘 살이 더 맛있겠다. 나는 4프로그램을 먹는 것 같은데. 같이 있으면 되게 빨리 잘라. 그게 시너지가 엄청난가 봐. 나 진짜 평소에는 이렇게 진짜 안 먹거든? 맞아. 근데 진짜 배불러서라도 안 먹는데 너무 많이 먹으시구나. 나 진짜 배불러서 안 먹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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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배불러서 안 먹어야 돼.